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이원 서울 가을입니다 응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여러분이신가요? 아미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귀한 상 받게 되었고 정말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방쇼핑님을 비롯해서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해주시는 우리 빅히트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값진 상 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찾아뵙으니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